네, 그러면 먼저 뉴스부터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3PRO TV 권순우 취재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PRO 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추워졌습니다. 춥기까지... 증시가. 증시가. 시장 너무 지금 썰렁합니다. 이제는 좀 완연한 하락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어제 7월 의사록 발표가 있었는데 연준의 대다수 참석자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당한 상승 위험을 목격하고 있다. 추가적인 통화 근축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이 좀 있었고 이전에 좀 장이 강할 때는 이런 얘기하면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겠구나 하는데 지금은 9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채권 금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오르고 있는데 지금 4.26%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하게 됐고 가파르게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기술주와 성장주가 많이 떨어지게 됐고 증시를 같이 보시면 나스닥이 또다시 1% 넘게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1.15% 금리 상승이 아주 직격탄이니까 기록을 했고요.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52% S&P500은 0.76% 이거는 미국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고 우리 시장은 이따가 박병창 회사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김 프로님도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중국발의 어떤 위협을 더 세게 받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저는 미국 소식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또 피치가 전면적인 은행에 대한 등급 하향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좀 했습니다. 크리스 울프 피치 애널리스트가 CNBC에 출연을 했는데 지난 6월 말 미국 은행업의 영업환경 등급을 AA에서 AA-로 낮췄는데 고금리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추가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AA-에서 A플러스로 한 단계가 내려가면 70여 곳이 넘는 미국 은행의 신용 등급을 재평가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이 업계 최고 등급을 받는 은행들도 이 업황을 하향시킨 거니까 같이 하향할 수밖에 없을 수 있고 이거보다 더 위험한 거는 조금 더 취약한 은행 같은 경우는 투자 부적격 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투자 부적격 등급이라는 거는 자금 조달을 못한다는 얘기죠. 은행체 반응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았었고 여기에 엮어서 제가 한국금융시장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부동산 시장 하반기 전망과 PF 대출 건전성에 미치는 함의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동산 PF 문제에 대한 언급이 좀 나왔는데 사실 부동산 PF 문제는 문제를 해소한 게 아니라 뒤로 이언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거나 금리가 내려가서 이 사업이 성사가 돼야 끝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언젠가는 부실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나이스 신용평가의 분석은 4월 중순 이후에 서울 수도권 아파트 좀 살아났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게 거래량 증가하고 가격도 소폭 반등한 모습이 맞는데 오대광역시와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거래량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의 지금 초기 분양률은 한 80% 수준까지 회복이 됐지만 오대광역시 지방의 초기 분양률은 여전히 30에서 50% 수준이다. 지금의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그동안 이사를 잘 못 다녔던 실수요가 있는 쪽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수도권은 그나마 분양이 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 투자 심리는 살아나지 않다 보니까 지역 부동산은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라고 느끼는 제2금융의 pf대출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아파트가 아니라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같은 투자용 부동산 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금융의 부동산 pf 익스포저를 보면 수도권 아파트 비중은 한 15.3%밖에 안 되고 여기에 지방 아파트 15.7%, 기타 주거시설 15.7%, 투자용 부동산 5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을 개인들이 투자를 많이 했더군요. 돈 된다고 오피스텔도 이게 왜냐하면 아파트 규제가 확 들어오니까 풍선효과로 오피스텔이 또 확 올랐는데 이게 또 요즘 또 살악세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원고를 미리 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할 얘기를 지금 다 김 프로님이 정확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저기 방송 직전 한 12시간 동안은 만나지 맙시다.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부동산 쪽 분들 만나서 어디가 조금 뇌관이 될 것 같냐 그랬더니 일단 물류센터. 물류센터. 물류센터 그리고 말씀하셨던 지식산업센터. 그게 좀 크게 문제가 좀 됐었고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커머스 회사들이 물류 경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쿠팡이 거의 선두를 잡으면서 다 백기투항을 했는데 그러면서 물류창고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금 짓기로 했던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요즘에 제일 곧 다가올 문제 중에 하나는 생활형 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이라고 부르면서 이 생숙은 약간 정부 규제와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생활형 숙박시설을 약간은 좀 눈감아준 측면이 그 당시에 조금 있었습니다. 권장했죠.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게 오피스텔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 이른바 레지던스 같이 불리면서 이게 그냥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사실상의 주택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매 제한도 없고 주택으로 포함이 안 나기 때문에 1가구 2주택 3주택 규제도 없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몰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 그거는 오피스텔로 하든 이거를 정해라 라고 했었고 오피스텔로 정하려면 또 거기에 주차 공간을 추가로 한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또 규제들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2년간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그게 다가오는 시간이 올해 10월 14일입니다. 다가오는 게 많다. 그렇죠? 상환유예도 다가오고. 이게 언제 기준인지는 정확하게 올해 2월 기준이군요. 홍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생활용 숙박시설이 용도 변경이 된 게 1%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또 거기에 과징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2월로 다가와 있는 상황이고 생활용 숙박시설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금 짓고 있는 생활용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 프로님 역시 부동산 일에는 관심을 많이 보이지는 않으시네요. 부동산은 또 잠시 후에 또 우리가 한상환 소장님 만나니까 다 그냥 관심이 LK-99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오늘 관련 뉴스는 없죠, LK-99. 뉴스 3에? 뉴스 3에는 없지. 이제 LK-99 관련한 뉴스는 안전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삐졌어요? 삐진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뉴스가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LK-99 자체를 과학적인 뉴스와 연구개발의 뉴스로 바라본다면 굉장히 치열하고 흥미로운 주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 전문 채널에서 다룬다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성 있다 그래서 주가 올리고 가능성 없다 그래서 주가 떨어뜨리고 이거는 그게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하고 그 기업의 펀더멘탈에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까지 그 얘기를 하면서 부추기는 듯하게 비춰지고 싶지 않아서 저는 뉴스는 준비 안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또 우리가 외면할 수만은 없으니 근데 그 뉴스가 또 있네요. 네이처발 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처? 네. 네이처 유명하잖아. 네이처는 과학기에서 매우 유명한 LK-99가 초준도체가 아니라는 그런 기사가 네이처 쪽에서 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뉴스원 하나씩 하나 딱 한 곡 떼줘? 안 해 안 해. 정 프로님 뭐 공배도세려고 하고 얽혀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참 왜 그러세요? 그런 게 싫다는 거예요. 이런 뉴스는 싫다는 거죠. 그래도 관심이 있어 하는 거다 보니까 진행자로서 정 프로가 아마 우리끼리 간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뉴스 보시죠. 빠르게 넘기시네요. 두 번째 뉴스는 어제 현대차가 인도 GM 공장 인수했습니다. 생산 능력 연 100만 대 확보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그 인도 시장에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대부분 철수하는 분위기예요. 그렇더라고요. GM도 굉장히 많이 줄였고 포드도 팔았습니다. 사실 포드 공장 같은 경우는 쌍용차가 예전에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고 이번에 GM 공장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인수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 GM 공장 인도에서 철수하게 된 거는 사실 우리나라 한국 GM의 군산 공장 철수했던 거과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거긴 해요. 그러면서 GM 같은 경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SUV와 전기차를 중심으로 가기로 했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기회에 오히려 기회에 있는 땅을 좀 더 넓혀가는 영역을 넓혀가는 취지에서 인도와 아세안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그런 맥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장을 인수하게 되면 2025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전체 캐파가 현재 한 83만 대 정도 82만 대 정도 되니까 여기다 더하면 한 100만 대 수준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의 자동차 시장은 누가 보더라도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잖아요. 세계 넘버원이 되겠죠. 일단은 단기에 세계 3대 시장까지는 올라올 것이다. 이게 중국, 미국에 이어 3대 시장으로 올라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성과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좀 집중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서 좀 무시할 수 없는 게 전기차 전환에 대한 목표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다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도 2030년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 판매의 30%까지 전기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사실 내연기관차에 대한 보급률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전환이 쉽죠. 그 다음으로 전환할 때는 오히려 전기차에 좀 더 빠르게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을 때 인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비이클을 통계를 낼 때 이륜차, 삼륜차를 같이 계산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전동화, 전기화로 바뀔 때 이륜차, 삼륜차가 전동화되는 것도 전동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배터리가 다 들어가고 거기에 걸맞는 전동화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LG엔솔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인도에 있는 오토바이 회사들 이륜차, 삼륜차 회사들과 협력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꼭 자동차일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전동화가 되는 모든 영역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분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물론 이런 시장에 진출할 때는 오히려 치열한 가격 경쟁을 좀 해야 되는 측면은 있는데 오히려 치열한 가격 경쟁을 하려고 하면 좀 더 시장을 넓혀서 규모의 경제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공장 인수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에 좀 더 점유를 넓혀가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6월만 기준으로 봤던 인도 자동차 판매인데 이게 1위는 압도적으로 마르티, 스즈키입니다. 인도 시장에서. 2위가 현대차고요. 차이 많이 나네. 타타마인드라가 있고 그다음에 기아가 있습니다. 기아를 우리는 보통 합산해서 계산하기도 하는데 해외에서는 보통 분리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거의 한 8만 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조금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또 강점 중에 하나가 일본 브랜드까지 아세안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유독 인도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굉장히 좀 선전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 경쟁을 하기에 중국이나 아세안에 비해서 인도는 훨씬 더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인도 자동차 시장은 지난해 승용차 기준으로 한 380만 대 정도가 팔려서 전년보다 무려 23%가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1윤, 3윤차가 포함이 돼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동차 판매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경제 성장이 워낙 좋죠. 2027년까지 연평균 자동차 판매만 9% 이상씩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연평균. 2021년 기준으로 인도 가구의 8.5%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잠재 시장은 훨씬 더 넓다는 거고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여기 추가로 늘어났을 때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꽤 커질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 시장에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단아가 있습니다. 마이크론, AMD 이런 반도체 회사들까지 인도 시장에 나가서 차량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 소식 같이 전해드리면 인도 소식 같이 전해드리면 애플도 지금 본격적인 인도 생산에 나선다는 블룸버그 통신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게 아이폰 15를 이번에 최신폰이잖아요. 인도 타밀라두주에서 생산되기 시작했다는 보도인데요. 그러면 메인이 중국 시장에 비해서 인도하고 생산되는 그 시차가 예전에는 한 6개월 가까이 났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좁혀졌다는 보도예요. 슬슬 탈중국 가는 거죠. 최소한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지. 중국이 체계적 리스크에 걸린다든지 정치적인 뭔가 변동성이 하려면 자기가 그렇잖아요. 인도에 있는 공장은 누가 돌리는 거예요? 그것도 협력업체들이 돌립니다. 인도 협력업체겠지? 아니요. 중국 협력업체가 나간 것도 있고요. 인도 협력업체들도 있고요. 애플의 중국 협력업체가 또 인도 가서 해요? 네. 그것도 같이 하고 있어요.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 어디죠? 조립하는 데가. 위스트론하고 폭스콘인데 폭스콘. 거기가 지금 인도에서 나가 있습니다. 인도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는 애플의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전에 2017년부터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대부분 아이폰 구형 모델이나 저가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까 지금 김프로님은 공급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좀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좀 떨어져 있는 뉴스를 얘기하기가 좀 임만한 5G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인도가 5G를 상용화를 하면서 이제 인도 사람들의 스마트폰 판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재용 회장이 릴라이언스지오의 결혼식 가서 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 장면의 맥락은 5G 통신 장비를 릴라이언스지오에다가 납품하려 그러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5G 장비가 깔리고 있는 상황이고 5G 어떤 통신망의 보급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게 스마트폰 판매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긴 할 거예요. 거긴 또 우리처럼 4G에 막 익숙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3G에서 바로 넘어가기도 하고. 네.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피처에서도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틱톡, 유튜브 이런 것들에서의 사용량이 막 늘어나면서 이쪽에 굉장히 많은 대형 업체들이 인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시장으로서의 인도. 그래서 팀쿡이 얼마 전에 가서 인도의 첫 애플 매장 내면서 인도 사람들하고 셀카 찍고 그랬던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지금 이 인도의 통신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격전지가 되고 있다. 소비시장으로서 격전지가 되고 있다는 뉴스도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GM 인도 공장을 인수해서 인도 비즈니스를 내리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 회사 살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 SK도 인텔 거 사가지고. 쟤네들은 우리보다 정보력이 워낙 뛰어나서. 하여튼 한번 보십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가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김 프로님 무려하셨던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에 해소되면 2천 원 된다. 그 얘기 하자마자 김 프로님이 하셨죠? 네,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간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국제유가가 고점으로 84달러, WTI 기준으로 84달러 찍고 79달러로 좀 내려온 상황이기는 해요. 이게 감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산유국들이 나타내면서 좀 올랐는데 중국에 대한 우려, 중국의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로 79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유류세 인하 효과가 휘발유는 리터당 한 205원, 경유는 한 212원 정도의 효과가 있대요. 그러면 지금 휘발유 가격이 한 1700원 후반대 정도 되니까 200원 더하면 김 프로님 말씀대로 2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국제유가하고 휘발유 가격 추이를 같이 제가 한번 차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WTI 수치라 고점 찍고 이렇게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WTI에서는. 그런데 우리 유가는 아직까지 그걸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원래 국제유가하고 주유소 가격이 약간 레깅이 좀 발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달 정도를 잡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두 달 정도 지나면 좀 내려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두 달밖에 안 잡은 거는 우리가 세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세금만 갖춰서 돈이 많이 없다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유류세가 굉장히 많이 고치거든요. 유류세가 굉장히 중요한 세수인데 이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재정 쓸 여력이 별로 없다는 것도 좀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반영이 됐고 그래서 한 7, 8월은 물가 상승률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기자간담회 열어서 유가도 한 10월쯤에는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될 거고 7, 8월 그러니까 8, 9월에는 좀 물가 상승률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 고비만 좀 넘기면 물가도 다시 좀 안정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은 낙관적인 전망을 얘기했는데 이제 무역부터는 무역 수지가 기조적 학자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고 10월부터는 수출이 플러스로 진입을 할 걸로 보인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는 기조적인 물가 흐름에 영향을 좀 추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 환율 관련한 얘기는 아무래도 김 프로님이 좀 더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리세를 두 달 더 인한으로 연장한다는 뜻까지 근데 또 이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유가가 만약에 다음 달에 좀 빠졌어. 왜 빠졌냐고 보니까 중국의 저성장의 고착화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수출이 더 안 되는 거야. 아 왜 이렇게 안 좋은 안 좋은 수납으로 가네요. 그렇게 안 되길 바라지만 어쨌든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 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 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저는 저희 즐거운 교수입니다. 제 이하실 관 octaves에 출신 문제가 아시기 때문에 역할의 효과가appro성 소제에서 만나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마음은 한 번에 레이밍 합니다.